유명 유튜버들의 대가리 속에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이 아니라, 최재천의 대가리 속에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이 아니라, 과학계에서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면, 학술지에 실린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감동란, 과학드림, 레드필코리아, 리섭, 법가, 이과형, 자청, 흑자헬스 같은 유명 유튜버들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린 것을 여러 영상들에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례들을 들이밀면서 진화심리학 자체 또는 진화심리학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유명 유튜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진화심리학과 과학계에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은 별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옹호한답시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 않은 진화심리학 가설이 옳다고 확신에 차서 떠들어 대기도 합니다. 그런 작자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진화심리학이 사이비과학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자신들의 세습왕국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민주주의나 공화국이 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유명한 진화심리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저술가나 유튜버로서 얼마나 한심한 작자인지 서른편에 육박하는 영상들을 통해 까발렸습니다. 최재천 같은 작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진화심리학이 쓰레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진화심리학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명 유튜버들의 말들만 보고 진화심리학을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심지어 진화심리학자 최재천이 쓰레기 같은 책과 영상을 마구 싸지른다고 해도 그것은 진화심리학자 최재천 개인의 일탈이지 진화심리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명 유튜버들의 대가리 속에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이 아니라 최재천의 대가리 속에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이 아니라 과학계에서 존재하는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평가하고 싶다면 학술지에 실린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해적학술지들이 아니라 권위를 어느정도 인정받는 학술지들에 실린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과학인용색인 확장판과 사회과학인용색인을 절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등재된 학술지들이 대체로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SCI이나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진화심리학의 수준을 평가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최재천 교수가 책과 유튜브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고 보지만 최재천이 권위있는 학술지에 진화심리학 논문을 발표할 때는 수준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최재천이 책이나 유튜브에서 하듯이 온갖 헛소리를 나불대면서 논문을 썼다면 권위있는 학술지에서 발표하기가 겁나게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나름대로 꽤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진화심리학 가설이 옳다고 단정하는 SCI 이 논문 또는 SSCI 논문을 본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 어떤 가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maybe, might, can, likely, probable, possible, suggest, suspect와 같은 단어들이 동원되는 것을 아주아주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권위있는 학술지에 실린 진화심리학 논문들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충분히 설득력 있게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어떤 진화심리학 가설이 옳다고 단정하는 사례가 나무 위키에서 우려하는 만큼 많은지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야 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